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서진의 동백아가씨 깊은 감정의 울림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박서진이 최근 미스터 션샤인 음악예능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동백아가씨 공연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미자의 이 고전적인 곡을 통해 박서진은 그만의 감성적인 보이스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무대를 장악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백아가씨의 가사와 멜로디는 원래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박서진의 해석은 이 곡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넣었습니다. 그의 강렬한 감정표현은 곡의 애절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으며 이러한 감정의 깊이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의 눈물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이 곡을 즐겨 듣는 팬들 사이에서는 동백아가씨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개인적인 감정의 울림과 추억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팬들은 박서진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된 노래의 감정을 자신들의 상과 연결지으며 더 깊은 의미와 감성적인 소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서진은 동백아가씨를 통해 한 번 더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능력을 통해 고전 트로트가 현대의 감성과 만나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예술적 가치를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도 그의 음악 여정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의 동백아가씨 유튜브에서 폭발적 인기 단 하루 만에 조회수 35만 돌파 박서진이 부른 동백아가씨의 클린 버전 유튜브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공개된 지 단 하루 만에 무려 35만 회 이상 조회되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증명했습니다. 박서진의 감성적인 해석과 뛰어난 가창력이 돋보이는 이 비디오는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그의 음악적 위치를 한층 더 공구히 하고 있습니다. 동백아가씨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지만 박서진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성이 더해진 클린 버전은 기존의 곡과는 다른 새로운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 곡을 들은 팬들은 박서진의 진정성과 감정표현의 깊이에 감탄하며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열렬히 화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디오의 성공은 박서진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광고주와 프로듀서들은 이러한 인기를 통해 그의 상업적 잠재력을 더욱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박서진에게 더 많은 프로젝트와 협업계획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박서진은 동백아가씨의 성공을 발판삼아 더 많은 음악작업과 공연으로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의 음악여정이 계속해서 발전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차기작품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동백아가씨 클린 버전은 그의 음악적 실력과 팬들과의 깊은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그의 음악이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박서진, 5월에 다양한 수입원으로 대규모 수익 예상, 서울, 한국, 다재다능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이번 5월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진의 개런티는 현재 tv 출연당 약 22백만원에 달하며 이외에도 광고, 유튜브 등 다양한 수익원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이번 달에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8회의 방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방송 수익만으로도 약 1억 7천6백만원을 벌어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의 인기 유튜브 채널은 매달 평균 5천만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 동백아가씨 비디오의 성공으로 인해 이번 달 유튜브 수익이 20% 증가하여 약 6천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고 부문에서도 박서진의 수익은 상당합니다. 최근 그의 인기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여러 기업에서 그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자 하는 제안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광고 계약 3권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약 3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합하면 박서진은 5월 한 달 동안 방송, 유튜브, 광고 등에서 약 5억 4천6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거둔 수익은 그의 음악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박서진의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재능 있는 가수로서의 그의 능력을 넘어서 그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다양한 미디어 채널과 협업하여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더욱 다양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하여 자신의 브랜드 가치와 경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전략적 사고는 그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두드러진 인물로 만들었으며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은 그의 인기를 더욱 공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과 개인적 발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선사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